아이다스 행사장으로 가고 있습니다. 최소호가의 프랜스예요. 김현우입니다. 지금은 프랜스입니다. 최소호가의 프랜스입니다. 최소호가의 프랜스입니다. 최소호가의 프랜스입니다. 최소호가의 프랜스입니다. 오늘 10송이중에 제가 3송이를 가져와서 볼릴 거예요. 여자친구. 저도 옷 잘 입고 이런 거 같아요. 빨간색은 부드러워서 소 컨셉상 노란색을 처음이라서 8년 만인가? 8년 만에 온다 온다 하면서 처음인데 너무 자연스럽게 잘하고 촬영하는 모습도 멋있고 남의 아들 보는 거하고 똑같아. 멋있어요. 우리 나라의 모든 스트랩 포털을 다 놓을 거야. 지금 포털을 파는 지 어느 정도 했죠? 지금 한 4년 정도 했습니다. 4년? 4년? 우리가 안 지가 그렇게 오래됐어요. 그러네. 근데 왜 내가 하지 않지? 오늘 줄게. 오늘 줄게. 오늘 준다고. 포털을 했던 실내가 생략인 거 몰라? 서로 이렇게 피차 같은 일 하는데 이러지 말라고. 김필수 많이 사랑해주세요. 너무 멋있는 모델 김필수. 여기까지. 아저씨 머리 좀 취해주세요. 아저씨 머리 좀 취해주세요. 친해요 이분들이랑. 편하게 지내서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. 어디 가세요? 잠시 어디 한번만요. 아저씨 머리 한번 봐주세요. 저는 뭘 찍은 걸 거예요 지금? 끝! 니 한번만 볼게요. 과감하게. 난 뭘 찍은 거지? 난 자꾸 뭘 찍는 거지? 에이파 스트리포터 오진혁 형님입니다. 뭐 할 거예요 이거. 수화도 하려고요 지금. 수화도 많이 사랑합니다. 죄송해요. 어제 충격이 크나큰 충격이 있어갖고. 지금 잠깐 말을 못하세요 지금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블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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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블랙을 찾아야 돼요. 블랙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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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주신거죠? 네 감사합니다 모자이크 처리해주시면 감사할게요 네 이렇게 입만 이렇게 해주세요 어 블랙 아 힘들어 배고파 벌써 아파요 근데 아 국물 퇴근하겠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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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안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의 스트릿포토분들 제가 이렇게 모여계시길래 이렇게 다 담았어요 저런식으로 하염없이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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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기다리고 이러다가 지나가면 그때 찍고 아휴 내가 말하자면 나한테 물어봐 카메라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으면 나한테 물어봐 조르개를 열어야지 그쵸? 조르개? 아 조르개? 어우 안 웃어 무서워하시네 물어봐 또 물어봐 또 물어봐 어?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빨리 찍어줘요 어 좋다 이런거 짓다고 이런거 나는 키피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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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네 여기까지 안녕 안녕 없는데 잘 됐죠 뭐 끝! 퇴근합시다 네 안녕하세요 패션위크 마지막 날 오늘도 어김없이 제가 스트릿 포토를 도전하러 나왔는데요 되게 방방 뛰어다녔던 사진들 밖에 없는 것 같은데 되게 여태까지 제가 8년 동안 서울 패션위크를 하면서 요번이 제일 가장 바빴던 해가 아닌가 싶어요. 스트릿 포토도 찍고 뭐 이렇게 쇼도 하고 되게 뜻깊고 뭐 되게 끝나려고 하니까 이제 뭔가 시연습섭한데 뭐 필수TV는 앞으로도 계속되고 더 좋은 모습 아무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필수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 뿅! 뿅! 진짜 뿅! 자 하나 둘 셋 뿅! 야 다시 나와 안되지? 하나 둘 셋 뿅! 하나 둘 셋 뿅! 이 새끼는